안녕하세요 저는 11개월차 곰신 22살 정수연이라고 합니다 지금 육군 역막병에서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심은미고요 남자친구는 해병대에서 통신병 하고 있고 저는 15개월차 곰신입니다 그냥 군인 친구들 봤을 때 그렇게 길다고 못 느꼈어가지고 늦긴 늦는데 괜찮은 것 같기도 하다 정도였어요 남자친구가 가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긴 것 같아요 일단은 연상연하라가지고 저는 졸업을 준비하고 취업을 준비할 때인데 남자친구가 오면 이제 2학년을 시작한다는 게 그 텀이 그렇게 길었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군 복무에 대해서 진짜 무지하고 진짜 막 계급 이런 것도 진짜 몰랐어가지고 많이 반성하고 서포터즈도 하게 된 거거든요 공복문은 할 수 없지만 도움이 되고 싶다 해서 그냥 남친을 위한 것도 있지만 정말 우리나라를 지켜주시는 군인들을 다른 방식으로 도울 수 있다면 남자친구가 먼저 고백하기 전에 내가 군대에 곧 들어가는데 조심스럽다라고 알고 시작한 거였어가지고 충격적으로 다가오진 않았어요 그냥 우리들의 연애한 과정? 후회 같은 건 전혀 없고 다시 돌아가도 할 것 같아요 가긴 가겠다는 생각은 너무 건강하기도 하고 고나가 도저히 병역 이행을 못할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슬프긴 한데 준비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SNS도 하고 해병대 가족 모임 이런 거 쳐보고 가입해서 정보 알아보고 그랬어요 혼자 기다린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거를 왜 혼자 미안해하냐 골목에서 엄청 저희끼리 울고 사람들 지나가긴 했는데 저희만 진지한 우리 해보자 하고 하게 되었어요 훈련단 동안에는 연락이 잘 안 되잖아요 연락이 잘 안 되는 이 허전함이 채워질까? 걔를 보내고 내 할 일을 내가 챙길 수 있을까? 기다릴 거라는 확신이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걱정은 없었는데 제가 코로나 건이라 대면할 때가 아니어서 서울에 별로 아는 친구들이 많이 없어서 이제 군하랑 서울 데이트를 진짜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 그렇게 맨날 보던 사람이 없어지면 내가 진짜 서울에서 외롭게 잘 버틸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진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군하가 이제 목포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군대 들어가기 전에 본가에 가 있었거든요 서울 목포 장거리 연회였는데 저희가 여수로 여행을 갔거든요 재밌게 다 놀고 이제 마지막 밤에 또 엉엉 울면서 이 상황 자체가 너무 슬프더라고 여수 여행 그 다음날이 바로 입대 날이었거든요 버스에서 인사를 하는데 너무 슬퍼가지고 저는 왜 저렇게 슬프게 울지라는 표정으로 다 약간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때는 그런 쪽팔림 하나도 몰랐고 그냥 계속 엉엉 울었어요 뭐 크게 한 건 없고 저희 일단 가짜의 교회를 갔다 왔어요 정식 입소를 못 하면 다시 또 이별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냥 지금 한 번에 합격하자 꼭 정식 입소 하게 해달라고 서로 잘 기다릴 수 있게 해달라고 군대를 가면 목사님이 항상 해주셨었대요 사진 보내줬는데 괜찮았어요 바로 편지 받았을 때 머리 덫했다 이래가지고 진짜 상륙 돌격형 머리가 됐다 막 이러길래 그렇구나 군대 가기 전에 약속을 되게 많이 잡거든요 저희 군아도 되게 바쁘더라고요 전날인데 군아가 그러는 동안 친구 만나고 집에 와서 뭐 챙겨줄지 챙겨놓고 막 이거 챙겼고 저거 챙겼고 사진이랑 편지도 했고 막 이거를 군아에게 보여주면서 울었어요? 네 그러면서 울었어요 군아의 가족은 안 울었어요 아 네 저만 같이 이제 둘이 뒤에 앉고 군아 가족들이 앞에 앉고 이렇게 갔는데 자기는 괜찮대요 저보고 울지 말래요 근데 저는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 쟤는 괜찮구나 나는 계속 울고 있는데 빨간색이 눈에 보이더니 아 이제 안 괜찮대요 아 점점 빨간색을 보니까 이제 괜찮지가 않은 것 같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쁘면 이 정도의 길이가 있어요 여기가 한 5분만 걸으면 될 것 같은 거리이긴 한데 이별인데 둘만의 그런 시간을 갖고는 싶었는데 저나랑 같이 걸으면서 엄청 강원 최고 이렇게 막 적혀있고 형광색에 제가 일부러 그걸 입혔거든요 그 튀는 색이 보이면서 사진을 좀 담아준다고 하길래 이렇게 입영사진 때 나는 얻어야겠다 이 사진을 그래서 3개나 얻었고 헌병님도 막 제가 너무 슬프게 보이셨는지 오셔가지고는 1번 더 봤는데 왜 우냐 그러시는 거예요 헌병 때는 연락이 안 되잖아요 막 이러고 그냥 너무 슬퍼요 막 이러고 잘 기다려주면 된다 막 이러시면서 1호를 하셨는데 1호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해병대는 가정모임 카페가 또 따로 있거든요 거기를 가입을 했었는데 미리 저를 본 분들이 거기에 글을 엄청 올려주셨어요 공신님 봤다 하고 엄청 울고 있는 거 봤다 하고 진짜 많이 울었나 보자 혼자서 울면서 돌아가는 모습을 남자친구는 봤어요 그래서 그때 남자친구도 울었어요 훈련소 앞에 안 따라가기로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힘들어할 것 같다고 혼자 돌아가는 그 길이 그 이때 저는 새벽에 영상통화를 6시간 넘게 했거든요 아 안되겠다 가야겠다 제가 논산 훈련소 그때 버스를 찾아봤는데 하나밖에 안 나온 거예요 한 자리 밖에 그래서 그거 바로 잡아가지고 그날 갔는데 제가 와가지고 아버님이 그냥 용돈 주시고 그냥 가셔가지고 저희 둘이 이제 논산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 한 2시 입소였나 그랬는데 12시 정도까지는 사실 실감이 아예 안 났어요 밥 다 먹고 호국요랑 그 문 있잖아요 거기 딱 가는데 막 주위 사람들도 다들 울면서 이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거 들으니까 나도 더 슬프고 거기 계시는 분이 이제 가야 된다고 막 호루라기 부시면서 그러는데 그 소리 듣자마자 저도 꾹꾹 참던 눈물이 터져나와가지고 엄청 남자친구 안으면서 엉엉 물었어요 남은 화분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보왕에서 돌아왔는데 7시쯤이었는데 밥을 먹으라고 차려주셨는데 계속 오느라 이게 손에 수저는 잡고 있는데 못 먹고 있어가지고 그냥 입맛이 없다 하고 자던 방에 혼자 들어가가지고 실습도 해야 되고 시험도 얼마밖에 안 남은 거예요 울면서 시험 공부하고 실습 그거 준비했어요 보내고 이제 버스에서 또 돌아오는 길에 저도 계속 울면서 저 혼자만 돌아오고 났는데 저녁에 삼겹살 먹으러 가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갑자기 갔다 온 거잖아요 그래서 약속이 늦은 거예요 그래서 언니가 완전 화나있고 근데 언니가 제가 훈련소 갔다 왔다고 하면 너무 한심하게 생각할 거 같은 거예요 다행히 한심하게 생각하진 않더라고